주니어 친구들 안녕! 주노베어예요! 오늘은 작동하는 포켓몬 플립폰을 만들어봤어요! 그럼 우리 주노베어랑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그럼 우리 주노베어랑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그럼 우리 주노베어랑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러브토끼와 함께 바로 구경해볼까요? 러브토끔 러브토 러브토끼 러브토끼 여러분도 좋아하는 포켓몬을 골라 함께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만들기 바로 출발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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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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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